자동으로 어떻게 떨어지게 되느냐는 폭탄 세팅이 30m에 하나씩 떨어뜨리게 폭탄을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도쿄 상공에 교차합니다 선도기들 교차해서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상에 소위탄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대한 X자가 딱 표시가 되겠죠? 소위탄으로 나머지 본대가 가면서 1분 간격으로 3대씩 편대지역 공습합니다 1분 간격 역시 자동으로 투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이 본대면 인터벌로 미터라고 불리는 균등 간격 폭격 장치가 있었어요 이 본대는 아까는 선도기란 30m였죠? 얘는 15m에 한 발씩 떨어지게 했어요 세팅을 15m에 한 발씩 270kg에 달하는 네이팜탄 뭉치가 떨어뜨리게 세팅이 되어있었어요 도쿄 공습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본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폭격이 시작되면 물 날리고 반공허 들어가고 물 퍼다 날라고 이런 훈련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사이렌 울리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나와서 그런 걸 해요 그런데 폭탄이 떨어졌단 말이야 이 순간을 묘사한 사람이 있어요 정확히 누구냐면 로베르 길랭이라고 프랑스 기자예요 이 사람이 도쿄 시내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민들은 영웅적으로 명령에 따라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집집마다 10개 이상의 폭탄이 떨어지고 바람마저 세척에 부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화작업을 할 수 있었겠는가 원통 하나가 지붕 위에 떨어지면 사방으로 액체가 튀었고 곧이어 불이 붙기 시작했다 모든 것에 불이 붙었다 불꽃은 사방에서 타오르며 너울너울 춤추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폭격기들이 지금 도착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소위탄을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탄 들어가는 데마다 불기능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이게 또 새벽 2시경이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화재가 나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왜냐하면 공기를 상승시켜가지고 그래서 시속 45km였던 봄바람이 폭탄이 떨어지니까 시속 60km로 더욱 빨라집니다 바람이 바람이 불 자체를 몰고 다녀요 휩쓸고 다녀요 더군다나 빽빽히 들어간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길랭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군폭격기는 길고 빛나는 날개였는데 마치 칼날처럼 예리해 보였다 그리고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했다 이 길랭 집 정원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하늘 쳐다보고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폭격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나 보지 그래서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감탄을 내뱉는 그쪽으로도 불길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폭탄이 여기저기 떨어지잖아요 불길이 타올라서 하나로 합쳐진대요 그러니까 그 불빛이 60km 떨어진 데서도 보였대요 왜냐 이걸 누가 증언하냐면 뒤따라오던 폭격기 폭격수들이 60km 아직 도쿄 상공 우리가 목표지원까지 60km가 남았는데 훤히 볼 수 있었대요 늦게 진입한 B19 승무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폭탄 창을 열자마자 타오르는 목조 건물과 동물과 사람의 고기 냄새가 섞여서 기내로 밀고 들어왔다 우리들은 밀려오는 악취와 매연을 피하기 위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시야를 가리는 연기 그룹을 피해서 목표의 가장자리만 폭격했다 게다가 대화재가 만드는 극심한 난기류는 여러 대의 B19를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 미터나 하늘 위로 밀어 올려 보냈다 우리들은 좌석에서 내동댕이 쳐졌고 기체 외벽에 부딪히면서 이리저리 뒹굴었다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 이 화염의 광경은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광경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신이여 용서하소서 진짜 신에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적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폭격을 맞은 당시 도쿄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나요? 네 이게 그야말로 성냥값 안에 있던 성냥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집을 성냥값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폭격이 시작됐다고 물 퍼날라야 돼 하는데 이미 다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도 모두 다 이게 소방무소를 가져와서 집에 뿌리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뿌렸대요 사람이 다 불이 붙어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불과 함께 연기가 자극해지니까 불이 안 붙었더라도 뜨거운 공기 한 번만 마시면 픽픽 쓰러진대요 왜? 폐가 익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골목기들이 이미 검게 탄 시체들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쿄 지역에서 피해간 사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쿄 동북지역에 간논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뭐 시텐노지라고 하는 절인데 이게 도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화재에 불구하고 항상 무사했던 절이래요 이 절이 그래서 뭐 관음보사라의 영움을 받은 절이라는 소문이 난 절이래요 일로 피했는데 강풍의 불씨가 사방팔방으로 퍼지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불이 이 절에 옮겨 붙고 경례 정원까지 불바다가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피했던 사람들이 다 사망을 합니다 완전히 집단 화장터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절에서 멀지 않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 요시와라라는 유명한 유곽이 있었대요 유곽 그러니까 공창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요시와라의 특징이 뭐냐면 안에 이렇게 저기 뭐야 매춘부들이 있고 바깥에 이렇게 철창이 있어요 왜 철창인가? 이게 매춘부들의 도주를 막으려고 했던 전통이래요 근데 여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당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많은 여성들과 남자들이 몽창 다 불에 타서 사망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남쪽에 도쿄 남쪽에 니온바시에 뭐가 있냐면 유명한 극장이 하나 있어요 메인지자라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쪽으로 유도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남쪽이니까 여기까지 불이 안 오겠지 그래서 이쪽 이 극장 안으로 사람들 대피시켰는데 여기까지 불씨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타면서 이 안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산소부족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하고 바로 불에 타서 여기 역시 거대한 화장터로 돌변합니다 아 깜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곳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 강에 뛰어들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미다 강만큼은 안전할 거라고 해서 수천 수만의 주민들이 강 깃으로 몰려가지고 강릴에 뛰어들어요 오 근데 이게 엄청난 이게 스미다 강 그 오른쪽을 향해서 타켓으로 했으니까 이 강이 완전히 불에 휩싸인 상태였거든 그리고 강 속으로도 막 네이판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강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강이 끓는다고요? 근데 그걸로 뛰어들었다가 다 삶아서 죽습니다 아우 오 문자가 들어서 삶아서 죽어져 오 마이갓 이게 온도 측정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불폭풍의 중심지는 무려 1000도였대요 온도가 처음에는 강물에 뛰어들려는 사람이 강 깃을 부르고 강 깃을 부르고 다리 위로도 갔거든요 근데 철제 다리가 있었잖아요 철제 다리가 여기에 발을 디디니까 뭡니까 이게 예 그렇죠 후라이판이 된 겁니다 거기서 또 엄청나게 죽어요 전쟁의 피해가 많아지면서 전쟁의 피해가 많아지면서 전쟁의 참혹함은 두 배 세 배가 되죠 그러면 미군의 피해는? 아 뭐 약간의 경미한 피해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경미한 피해는 있었는데 이때 일본의 요격기들이 날아가요 이때 일본의 요격기 중에 라이덴이라는 요격기가 날아왔는데 이게 안간힘을 다해서 B-29한테 달라붙었는데 B-29의 수직골이 날게 20미로 기관포를 명중시켰대요 그런데도 B-29가 유유히 날아가더라 그래서 일본 파일럿들이 좌절을 했다 무력감하고 비참함을 느꼈다 그러니까 B-29가 떠오른 지 15시간 만인 오전 8시 30분에 이 폭격을 지휘한 파워 준장이 이 사람도 같이 폭격 갔어요 이 사람 직접 폭격을 지휘했고 이 사람의 폭격에 괌에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하지 마자 르메이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장군 참으로 멋진 폭격이었습니다 딱 한마디 했더니 이야 이거는 정말 미군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군의 입장에서는 전략 목표가 완벽히 달성된 거죠 그리고 전쟁에 한 건 이런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예상 못하고 전쟁 벌였어?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한 거예요 전쟁은 역시 네 비교입니다 네 있어선 안 될 일 그렇죠 일본 측의 공식 집계는 뭐냐면 8만 3,793명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고 4만 918명이 중상을 입었고 건물 26만 7천여 동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근데 아까 말했던 로베르 길랭 이 사람은 사망자하고 행방불명자를 합쳐서 죽은 것으로 간지되는 피해자가 총 19만 7천 명에 해당한다는 문서를 봤대요 이 사람은 그럼 이 이후에 정말 일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습은 있었습니까? 이게 시작이죠 아 그렇죠 3월 11일에 나고야 공습을 하고요 3월 13일에 오사카 공습 그 다음에 3월 16일에 고베 공습 등등등 해서 이때부터는 사망자 이재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누가 온 겁니다 나고야 같은 데는 한 번 더 공습을 해요 여러 번 공습하고 도쿄는 무려 이 다음에 다섯 차례의 공습을 더 당합니다 황공도 불타죠 근데 이 이후에 도쿄 공습은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을 써요 뭡니까? 폭격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1차 폭격대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목표 지점을 패스파인더가 하고 그 다음에 2차 폭격이 들어갔었죠 이제는 바꿔요 1차 폭격대가 목표 지점의 외곽을 폭격해요 그럼 테두리에 폭격하고 그 안을 사람들이 그럼 안으로 몰리겠죠 그때 본 데가 쓸고 지나가요 와... 3월 한 달 내내 폭격을 해요 그 다음에 커티스 르메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전역에 당당하게 삐라 삐라를 뿌려요 뭐라고 뿌리냐면은 우리가 한 달 동안 폭격을 안 할 거야 한 달 후부터 근데 폭격을 한다 다음엔 어디야? 어디 폭격할 거야? 이런 삐라가 나와요 아니 근데 한 달을 준다고요? 그동안 폭탄 너무 바쁘러가지고 재고가 없었어요 네이팡탄의 재고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해군이 또 지원 요청을 해요 B-29한테 뭐냐면은 해군이 기아 작전을 쓰려고 했거든요 굶어 죽여 왜냐면 일본이 섬나라잖아 그러니까 섬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해안에다가 기뢰 있죠 기뢰 기뢰를 폭격기로 뿌려버리는 거예요 B-29가 일본의 모든 항만도시 앞바다에 무려 12,000개의 기뢰를 투하합니다 이 기뢰 때문에 일본이 100만 톤이 넘는 배가 침몰해요 이렇게 돼서 원자재 수입이 80% 이상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요코하마로 도망갑니다 왜냐면 도쿄 남쪽에 위치했잖아 요코하마가 근데 요코하마가 한 번도 폭격을 그때 안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도시가 하루에 하나씩 작살이 나고 있는데 요코하마가 한 번도 폭격을 안 받았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뇌피셜을 돌려요 여기서 아 미국이 상륙하기 위해선 대규모 도쿄시설을 필요하는데 그게 요코하마 있으니까 요코하마는 폭격을 안 한다 이래서 요코하마로 다 피난민이 몰려가요 근데 여기에다가 5월 29일 날 B-29가 요코하마를 폭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코하마 시 전체 절반이 날아가요 수천 명이 죽습니다 사실상 이때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디냐면 도쿄에요 오히려 네 목표물이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갑니다 7월까지 1945년 7월까지 미국은 9만 톤에 가까운 폭탄을 일본에 투하했어요 그래서 26개의 도시를 초토화 시켰고요 건물은 약 250만 동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 산업계 총 생산량이 1944년에 총 최고 생산량의 4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석탄 생산량은 반으로 줄었고 석유 정유량은 15%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군수품 생산 능력은 더 참담합니다 항공기 엔진 생산은 25%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포화 화약의 생산량은 4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항공기 생산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알루미늄이거든요 경량하는 알루미늄 이거는 무려 9%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민간인 피해는 더 참담했어요 7월까지 약 50만 명의 일본인이 폭격으로 사망했어요 이것도 아주 축소한 수치입니다 1300만 명이 집을 잃었고요 근데 이 통계가 왜 정확히 안 통계냐 집을 잃은 사람들이 결핵이나 영양실 쪽은 다른 질병으로 죽잖아요 이게 훨씬 많았거든요 이거는 통계에서 빠져있어요 단적인 얘기는 뭐냐면 전쟁 전인 1940년에 도쿄 인구가 4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도쿄 인구가 250만 명으로 줄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도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한테 무려 승차권 주는 게 도쿄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파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행can 넵 أو 이 시스템 shaped